튜드 스케일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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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hold 질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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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세 ech 여기 와 뭐야 우와 아니, 투두 스케일 뭐야, 뭐냐고 골라요 뭐야, 아무도 이 사탕을 안 가져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나눠 먹을래요? 잠깐만 같이 나눠 먹자 잠시만, 여기 밑에 대박 뭔가 먹고 있구나, 먹어야지 뭔가 빨리 먹기 아닐까? 이거 다 먹으란 말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의 투두는 뭔가요? 위에 계시네요 이미 시작했어 아, 뭐야 아, 그냥 이게 포인트네요 젤리가 답이죠 15pt가 뭐야? 포인트, 포인트 얘들아, 나 먼저 갈깅 오늘따라 더 귀여운 멤버가 귀엽게 읽어주세요 얘들아, 나 먼저 갈깅 나 먼저, 휴닝이 먼저 갈깅 진짜 보내준다 어느때보다 빨리맛이 많아 이 중이야 이 중이야 그렇습니다 이번 모든 게임은 운 또는 눈치 싸움으로 승부를 가른다고 하네요 좀 색다르네요 그런 게요 진력이 아니라 아니, 빨간 선이 어디 있지? 3레스 팀 그거 맞냐, 빨간 선? 3레스 팀 저거는 빨간 선이 되게 크네 100포인트인 거죠? 100점이 응, 너희가 20점이야 말씀 알겠습니다 1, 2, 3, 4 최수빈, 고작 10점 최수빈, 고작 10점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눈치 게임으로 시작됐네요 다음 게임에 플러스 5 우아! 우아! 아, 잠시만 뭐야? 아, 여기, 여기 골 넣어야 된다 봐 던져야 돼, 던져요, 던져요 야, 막아! 야, 막아! 야, 진짜 나가! 야, 나가! 야, 저기, 공 있어, 딴 공 있어, 딴 공 있어, 딴 공 있다고 딴 공 없어, 게슨 말이야 믿지 말고 야, 나 진짜 야, 야, 데미! 내가 데미 공까지만 있어! 아니래요 왜? 저하며, 저하며 왜 깔아가지고 민경이 웃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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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안 맞았어요, 놓았어요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태연, 수빈이 볼 넣었네요 먼저 넣은 사람이 누구야? 아, 먼저 넣어, 수빈이 형 먼저 넣었어 어, 수빈이 형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 저 형이 좀 빠르게 추격하고 있네요 근데 수빈이... 수빈이 형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안 올라가요? 저희 다 5점이었을 텐데 와, 최대 20점? 20점? 최대 20점이면 뭔가 있는 거 같아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들이네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퇴근하는 꼴 못 보죠 일어나 있을래요 잠시만요, 포인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죠 아니다, 그냥 지나가시죠 방,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거 넣는 거다 뭐야? 어, 이거 딴 사람 맞게 뭐세요? 이거 쳐서 이쪽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아, 타코채 거 아니에요? 네 타코채 거 아니에요, 이거? 나름 그래도 눈치 빨랐네 안 일기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공 굴려서 집어넣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근데 찬시한 이게 운게임이라고 했잖아 저기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자, 미스터리 테이블 아, 오케이 이름을 적을게요 자기가 마구잡이로 적을게요 이게 점수가 다른가 보다, 거군이 마다 연준 야, 쓰고 있어, 한 사람 먼저 자, SB 넣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HK 자기가 시작선, 시작선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야, 가위 가위 보 하자 오케이, 누구부터? 연준이 형부터 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나부터 갈게요 오케이 네가 다음 사람 주목해 오케이 연준이 형 할게요 태연이요 저 범규 형이요 오케이 아, 떨리는데? 와, 쟤 못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넣는 것도 어렵지 어렵나? 안 돼, 이게 못 따라해, 다음 날짜를 없어 퇴근이 걸린 문제야 퇴근이 걸린 문제 오케이 여기 내가 보니 가운데가 제일 적은 점수일 것 같긴 해 아, 거기서 망한 경까지 쓰고 보이네 나와라잉 아, 공이 없는 쪽에서잖아 되지 않아요, 이거? 야, 시작선 같이 하자는 사람이 누군데? 시작선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아, 뭔가 끝자락이 제일 큰 점수일 것 같은데 형은 끝자락까지 가자 장만 대지 말자 이렇게 한 번 볼까요? 아, 더 넣어야 돼 아, 꼭 넣어야 돼요? 넣긴 해야 돼요 아, 이게 점수가 다 다른가 보네 오케이 오, 넣었네 태연이, 저 오른쪽 끝 아니야, 거기 적혀 있는 거 맞아? 안 적혀 있어 우와 야, 괜찮아 기회는 여러 번이야 저기가 제일 높은 점수일 것 같은데, 끝자락이라 자, 이제 5점이야 15점이야 와, 휴닝카이 뭐야? 여러분들, 운이 좀 좋나봐요, 오늘 아, 뭐야 화나네? 아, 마이너스 5점 있어 근데 중간에 씹잖아 야, 뭐 엄청나게 뭔가를 뒤 흔들 그게 있을 거야 너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혹시 몰라, 막 마이너스 50점 있을 수도 있어 초기화 되는 것도 있게 오케이, 다음 게임 이거 빼야 되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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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우리 빼드릴게요 빨리 빼도 와 빼드릴게요 야,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자, 다음 게임 할게요 나 빨간 선이 어딨냐, 근데? 나가지 말라 했잖아 저거 저거 맞아요? 저기 밖에 넘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나갈 일이 생기나 봐 에이, 형 에이, 형 어? 왜 본격 10점이야? 왜? 30점이네 아 깜짝이야 사람 가지고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시면 어떡해요 와 그러니까 45점이야?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퇴근할게 먼저 자 빨리 해주세요 자 빨리 해주세요 화난 거 아니에요 다음 게임은 획득하는 포인트가 10점이래요 10점이네요 플러스 10점이네요 잠깐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나야 인마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왜요? 여보세요? 뭐야? 이게 뭐야? 원해요 원해요 점수 원해요 아니 이거 화분 아니 이거 벗을래 아 화분에 걸렸어요? 아니 나가려고 이거 화분을 치우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쭉 들어가 아 원래 이런 거야? 야 너무 순식간이어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어 오케이 10점 오케이 10점 와 진짜 순식간이다 게임이 여보세요 였대요 여보세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눈치 보게 되네 아 뭐 들어온다 아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운이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이거 아 뭐야 야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하셨지 그냥 운이네 저거 런닝맨 같아 와 이거 맞아요 이거? 야 투수 스킬이 정말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하셨대? 대박이다 한번 손 넣어볼까요? 어 아 아플 거 같아 10,000개 손을 한 명씩 손을 넣어 공 한 개씩 잡으면 돼요 아 해요 해요? 지방 오 잡았다 아주 보지 마세요 아주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 잡아? 잡았어 됐다 쉽지 않죠? 쉽지 않네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와 이 형 진짜 못 잡는다 허공에 이거 로또 번호 뽑는 사람 어떻게 뽑는 거야? 그건 알아서 나오잖아 그래? 오! 야 두 개가 집혔거든? 하나 하나 오케이 근데 형 제가 봤어요 빨간색 숫자가 적힌 공이 있고 검정색 공이 적힌 숫자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말 강점이야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을 잡아야 돼 나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야 돼 그게 이해하고 그래 순식간에 편하게 오케이 하나 둘 셋 10 오 0 아 0이야 형 마이너스 10점인데 마이너스보다는 낫다 마이너스요? 빨간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연진이 형 오늘 귀 더 빨개진다 이제 아 형 이거 10점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방금 뽑았거든요 마이너스 5가 적힌 게 있어 아 그럼 10점인가 10점? 네 아닐 것 같은데 괜히 빨간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바꾸면 돼 10점부터 빨간색이 낫네 예 오! 10점이네요 우와 그쵸 10점부터 빨간색이죠 아 10점 고속점이어서 빨간으로 했나 보네 아 나이스 아 금방 잘하자 맞다 괜찮아 아이 뭐 괜찮아 괜찮아 야 최근 별로 안 남았어 금방 따라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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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득템 나와라 더 주세요 아 저래서 위에 계셨구나 더 주세요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또 저다 어디 갔어? 더 줘야 아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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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근데 이거 최초로 한 사람이라 이게 뭐였어 아니 아니 얻은 사람 다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와 눈치 게임이네 진짜 얘들아 늦었다 많이 한 사람으로 바꿔요 저 오늘 퇴근할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 아 태현이 눈치 빠르네 그럼 딱 봤자마자 생각났다고 어디 가고 어디 있었지 하고 아 좋다 코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어이구야 오 야 오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야 근데 이제 점수가 다 비슷해 그렇네 또 뭐야 룰렛인데 이거는 헬로 아니 어 다 뜯던지나? 그거 아니야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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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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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야 바로 돌리네 최범규 최범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잘한다 축하하구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나온 사람 나오면 플러스가 나올 확률도 엔진이 형 마이너스 2 아아 아아 형 먼저 할래요? 내가 할게 아니야 너가 안 내버린 거 가위바위보 오우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알겠어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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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어? 아 나이스 10점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여기 멈춰있어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야 어 여기 이렇게 됐었는데 범죽이 미뤘어요 이게 여기 벌려있어 하단 처음은 여기도 있어 아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한 번 엠액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중간에 벌려있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 대지 마 마이너스 5점 5점 이것도 다 벌려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거 5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5점이에요 아 태양 5점 하자 네 야 봐준다 내가 너 마이너스 5로 움직여볼 수 있었는데 야 형 형 할래요? 내가 할게 형 손 떼요 손 안 해 손 떼요 형 손 떼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요 마이너스 5에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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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이 있고 있으면 가 아 얜 뭐 계속 10점이냐 아 왜 2점 5에서 이렇게 아니야 한 번 더 가는 거야 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함여 진짜 재밌네요 한 번 더? 15점 뜨면 너 퇴근이야 아니야 5점 5점 5점이에요 5점이에요 5점 맞아요 아 깝인다 큰일 날 뻔했네 말릴 뻔했네 아 오케이 야 휴닝이 뭐 50점이야 와 나 꼴찌 됐어 괜찮아요 금방 따라가고 괜찮아요 저는 제가 퇴근을 늦게 해도 분량 다 끌고 갈게요 아 뭐 다음 획득 게임은 뭐 5포인트 밖에 안 돼 잠깐 쉬어가는 거야 야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오케이 범규 형한테 주죠 그래요 편하게 있을게요 야 이렇게 긴장감 있게 우리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나 무저 온대 와 와 야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갖다 뭐냐 야 야 갖다 뭐냐 야 야 다 가져가 야 다 가져가 줘 줘 줘 줘 아 아 아 아 저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야 야 게임을 하네 게임을 해야 돼, 야, 아무나 받아, 아무나 받아 저요, 저요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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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형 받았어 스미 형 받았어, 스미 형 받았어 저랑 연중이 되겠어요 야, 스미 형 나오는 날이 아닌가 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야, 마을 따라 잡았다잉? 야, 휴닝카이 얼마 안 남았다잉? 휴닝이는 한 만큼만 더 하면 집에 간다 다음 게임은 뭔가요? 와, 이거 집중력 짱이네, 진짜 잠시만요 저희 룰 정해... 정하죠 카페 이상 나오면 마이너스되는 건 어때요? 아, 콜? 룰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너 마이너스를? 아니야, 대기야 가고 싶어? 제가 잘 되었어요 룰 그대로 하죠 역시 제 마음대로 추가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아무도 못 나가 너가 1등이라 지금 공공의 적이야 와,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 최대 마이너스 몇 점이 있는데 야, 난 너무 떨려 난 이거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뒤집기가 가능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30점 이런 거 극과 극일 것 같은데 긴장돼 아니,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바꿀래요? 아니, 싫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오케이, 다음 게임 시작하시죠 나오지 마요 퇴근을 주세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뭐야 피고야? 피고? 공 맞아 공 맞아 좋아, 진짜 형! 오지 마 공 맞아도 아웃 없이 진행된다고? 아, 누가 더 많이 맞추나인가 보다 At Target, build better Easter baskets with our low prices Surprise them with unique favorite day treats Like our chocolate bunny from just $2 Add in super soft and cuddly stuffed animals from only $5 Low prices on fun basket builders? Now that's Target Okay, got it 오, 10 million 네 형, 형, 형 형, 애초 전육되면, 야, 나한테 빨리 아무나 뺏어봐 야, 패스, 패스 야, 나도 했을 수 있어 패스, 패스 더더 또 등겼어 아.. 이렇게 그냥 맞혀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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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뭐야? 하얀 더러워 이거 뭐야? 아! 잠시만, 넘어가 봐 나 정신 차리는 거 맞은다 빨간 걸 보고 정신 차리는가 봐 둘 다 공 넘어가서 가르다가 무섭이 끝났는데? 아, 이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맞춰봐, 이씨 야,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 아휴, 마지막으로 맞을 사람 오케이 내가 더 네가 무섭지? 자꾸 하자 야, 이 형이야, 이 형 이 형 너무 많이 나는데? 뭔가 있어? 야, 이 형, 이 형 아, 나이스 근데 마지막에 되게 폭주했다고? 아, 그냥 한 명 맞힐 때마다 플러스 1점이네 아, 근데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좀 적은데? 인풋이 너무 컸는데 형, 뭐? 과지가 매매해 뒹굴을 나와서 야, 애들 얼굴이 진짜 뻑뻑해졌네, 나들 열심히 했네 오케이 방어력 마이너스 5하고 속도 플러스 5 우와 다음 획득 가능 포인트 10 잘 있어라 아, 휘닝카이 먼저 보낼 수 없어 이 녀석이 분량을 뽑아야 된다고 잘 있어라 성화들, 안녕 아, 진짜 나 올린 게 여기 점수를 얻고 싶으냐 아니, 뭐라고? 나를 찾아봐 성화들, 나 못 찾겠지? 우리 싸움에, 이 싸움을 참고하고 싶지 않아 아, 손 놓아 아, 손 다 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패요, 패요, 패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오히려 형 생각해보면 범규 형이 1등 하는 게 나아 이 형 떼 야, 교란 수 있어 야, 야, 어떡하냐 범규 형 줬으면 이 줬어 범규 형 줘, 범규 형 왜? 범규 형 28점 밖에 없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안 죽을 거야 치라고 치렀다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이 안 했던 운동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노래 네, 여보세요 야, 이러고 전화 끊은 거 아니야? 아니 아, 살려주세요 하하하 근데 이거는 아, 뭔가 뭐하고 온 거야? 전쟁하고 온 거 같은데 아, 근데 문제는 안녕 나 어디일게 잠깐만 왜, 왜 불러, 인마 잠깐만 겨우 젖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아니야? 뭐야? 난 마이너스여도 좋아 아, 겨우 도박하지 않겠어 전화 받으세요 안녕 여보세요? 저는 마이너스여도 좋습니다 아, 성공이네 제가 다시 오리 입에 넣고 아, 오리 저 진짜 다 뿌라지인 줄 알았네 몇 점이야? 10점이요 내가 2등이다, 이 녀석들아 내가, 내가 양보했다 아니야, 지조를 지키겠어 나는 아, 지금 꼴대인구나 아, 지금 꼴대인구나 아, 지금 꼴대인구나 아, 지금 꼴대인구나 3, 4 하하하 아, 욕진 부리니까 그렇게 점수도 있고 또 읽는 거야 야, 같이 읽는 사람 제외 아, 뭐야 아, 이게 어? 야, 근데 동시에 외쳤을 경우 해당 메모 어, 잠만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네 너랑 남았는데 야아 아, 욕진아 아, 욕진아 아, 욕진아 아, 욕진아 아, 킥반데 이래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아야 돼 세상이 나를 버렸다 희망편이래 희망편이 저희한테 절망이잖아요 진짜 이리 간다고 휴니커이?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아 잠깐만, 공 돌리기?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차피 공 돌리기 공 돌리기 야, 됐어 방금 했어요, 했어요 공을 사람들한테 돌리라는 거 아니야? 어? 야, 1분이 됐을 때 야, 뺏어봐 야, 들고 있는 사람 1분이 됐을 때 잠시만, 기다려 해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무릎인데? 야, 야, 잠깐 가운데로 놔둬봐 가운데로 놔둬봐 가운데로 놔둬봐 뭔가 마이너스 일 것 같기도 하고 야, 뺏어봐 뺏어봐 땀 뺏어 아, 진짜 왜? 모르잖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뺏는 거지 마이너스 일 것 같기도 하고 야, 뺏자 중앙에다가 두세요, 연준이 형 예, 이러지 말고 야, 야 야 포기해요, 형 공 찹질어버리 바늘 들고 온다 잘 지키네 됐다 됐다 야, 밤 뺏겨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야, 나 진짜 진짜 연준이 형, 연준 저도 들고 있어요 오! 2명 5점이에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 들으면 마이너스 5점이래요 안 들고 있는 사람 안 들고 있는 사람? 2명 5점 아! 이런 이거지 야, 공이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거 야, 공 아까 튕겼는데 지금 튕기지도 않는 것 봐 아, 끝까지 만질 걸 그냥 이거 내가 볼 때 못 가게 만든 게임이야 아니, 이거 왜 대시간짜리 게임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완벽하게 말렸어, 지금 처음에 높게 준 이유가 그냥 희망을 준 거였어 오케이, 됐다 야, 2등 깨쳤다, 2등 깨쳤다 아, 최봉규 다시 끌고 올라오죠 역시, 뭐든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러고 있다가 마이너스 20점만 이러면은 진짜 뭐야, 다들 야, 다들 앞자리가 5가 아니네 희민아, 너도 곧이나 어떻게 휴닝팬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나 혹시 다음 게임은 뭔가요? 야, 함께하나 봐, 함께하나 봐, 함께하나 봐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어도 어! 연준 연준! 아니 이게 아니에요 연준 연준! 고양이! 범규! 호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호랑이, 고양이, 범규 이게 뭐야? 하나 말하러 왔으니까 연준 고양이들이 범규, 호랑이 테연 74자 2, 맨이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 어떻게 몰랐을 거 같아 나 근데 몰랐어 끝? 두 마리밖에 안 나왔었어요 뭔가 조잡했는데 소리가 oderg 형이... 이었어 뭐야? 고양이, 호랑이 하나가 더 있어, 내가 모르겠는데 형이랑 나랑 1등인가? 어, 너랑 나랑 1등이야 아예 다른 거야? 하나가 더 있나 봐 야, 나 모르겠는데 아기, 고양이로 한번 제가 사자, 고양이, 호랑이 아니야, 사자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로 휴닝카이 고양이? 태현, 강아지? 강아지가 있어 낄밍거리는 게 강아지 같았어요 아, 더인 생각보다 많나 보다 휴닝카이 고슴도치 너 진짜 못 듣겠어 나도 몰라 몇 마리나 있어요? 진짜요? 한 마리가 더 있다고요? 야, 아기 고양이 고양이, 호랑이, 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휴닝카이 말? 휴닝카이 양? 휴닝카이 코끼리? 진짜 모르겠는데 휴닝카이 코끼리라고? 뭐지? 수빈, 낙타? 낙타 어떻게 오는데요? 몰라, 아무거나 찍어봐야 될 것 같아 힌트, 힌트 주세요 뭐라고? 조리를 어떻게 봐 휴닝카이 앵무새 휴닝카이 까마귀 수빈, 독수리 수빈, 매 수빈, 딱따구리 수빈, 까마귀 휴닝카이 닭? 우와 우와 아, 닭을 생각해볼 텐데 아, 걔도 조리구나 조리? 야, 많이 따로 잡았다잉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 티아는 많이 나쁜데, 너는? 아니, 저 다시 10점 올라갈 거니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니에요 이런 거 꼴등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진다고 야, 끝에 공부가 쓴 거지 끝에 공부가 쓴 거지 끝에 공부가 쓴 거지 미스터리 테이블 또, 또 나왔어 아, 이거 그럼 먼저 할게요, 그럼 아, 잠시자 오 그래서 할게요 오케이 제가 15점이야? 모르죠, 이거는 오케이 아, 난 가운데에 놓친 거 같아 아잇 난 우에 맡길게 음... 아, 이거 안 돼 아, 우리는 사실 가까이 가서 집어넣는 거 어때요? 오케이, 덩크 우리 덩크 아, 그래? 아, 그럼 좀 크로키탈이 해야 되니까 야, 너 해 와우 와우 넣었네? 자, 뜯어볼게요 5점 이거 누구야? 태현 마이너스 5점 20점 20점 15점 제가 한 번대를 보낼 수 없어 78 여, 여, 여 테이블 퇴장식이 있겠습니다 여, 에스, 78 자, 4명 모여봐요 그냥 이리로 와봐 하지마 내가 저 형 붙잡을게 상현 상현은 병준하러 시키고 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같이 빨리 나가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연준이 형이 나가는 건 못해 톰 덩크 말이죠 와우 휴닝이 76점, 와 아, 뭐야 아, 또 나와 아, 또 나와 아, 또 나와 잡아 점프 안 된다고? 아, 점프 안 된다고? 덩크 덩크 덩크하고, 덩크 안 된대 아, 뭐야, 같은 능결 있어요 야, 이거 럭키 공도 돼? 덩크, 덩크 동이 하나인가 봐 거의 하나요? 와 몇 번을 알았어 야, 야, 야 아니, 민들, 민들 방법을 찾았어요 들어봐요 전쟁이 가요, 들어봐요 계속 크게 놔둬요 야, 좋다 계속 와, 센스 조롱했어 와, 다 피하셔 왜 이렇게 잘 가만히 가 맞아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일 잘 하신 제일 고생하셨는데? 아, 미쳤다 아, 룰라이 또 나왔네 오 야, 20점이야 야, 나부터 한다 아, 저거 연진이 형 20점 받으면 58점이야 야, 마이너스 20 없냐, 이거? 야, 넣는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아, 다리 뭐 뜯는데 뭘 뜯는 거지? 뭘 뜯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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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웃겨 이러고 일단 마이너스 20점만 이러면은 진짜 내가 다음 누구할래? 제가 할게요 아 제발 마이너스 20점만 좀 아니다 오! 야! 얘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연준역 뛰어넘었다 아 이 치겠네 진짜 야 태현이 어떡해? 나 심정으로 내려왔어 나이스 휘야 잘 가 와 미치겠다 이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와 설거했다 점점 재밌어지네 야 노리팔 태양식이 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군 자 범규 형 제외하고 다 모여봐요 우리의 야 됐어 너랑 동맹 안 돼 뭐야? 근데 휴닝카이 아직도 50점대야? 야 태현이 어떡하냐? 태현이 어떡하냐? 태현이가 이런 거 약하네 그럼 나는 실력파라 운에 약해 근데 제가 왜 맨 맞이하게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20점에서 돌렸던 사람 다 마이너스 20이 나왔고 마이너스 20에 돌린 사람이 다 20 나왔어요 저 마이너스 20에 돌렸는데 마이너스 20에 그건 너 힘이 좀 쎘다 아 짜릿해 다음 게임 뭔가요? 저거 미치겠다 저거 패스 뭐야 이거 에이! 전화수를 잡았어요! 어디선가부터 잘못했어요 아니 저 둘의 조합이 우리 똥순 조합인데 괜찮냐? 아 진짜 순수 동체 시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봐 우리 또 무적이 있는데 이전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자아가 알겠죠? 아 짜증나 하하하하 여보세요?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아,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아,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아,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이 동작은 안 맞지 않나요? more chaotic.